군산의 한 알루미늄 제품 생산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다쳤습니다. 오늘 오후 4시 반쯤 군산 50도동의 한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41살 박모 씨 등 노동자 2명이 전신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중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